볼펜 조립, 검사, 포장하기 이번 시간에는 볼펜의 조립, 검사, 포장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볼펜 조립의 준비 과정으로 몸통, 볼펜 심, 밀대, 스프링, 밑뚜껑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볼펜은 5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볼펜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볼펜 몸통에 밀대를 딸깍 소리가 나게 끼워줍니다. 밑뚜껑에 스프링을 끼워줍니다. 여기에 볼펜 심을 끼워줍니다. 밑뚜껑을 볼펜 몸통에 끼우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립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하나의 볼펜 조립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볼펜의 정품과 불량품을 검사하도록 합니다.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에 4가지를 확인하여 봅니다. 첫째, 순서에 맞게 조립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둘째, 밀대가 잘 조작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스프링을 빼고 조립을 하였다면 밀대의 조작이 불가능하겠죠? 셋째, 밀대를 조작하였을 때 볼펜 심이 바르게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볼펜 심에서 먹물이 바르게 나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완성된 볼펜을 포장하여 보겠습니다. 볼펜 상자에 볼펜을 색과 숫자에 맞게 넣습니다. 뚜껑을 닫습니다. 이상으로 볼펜의 조립, 검사, 포장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마움이 됩니다. 다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